사죄라는 것은 일본 가서 고생을 해놔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놈한테 기원의 악재같이 내가 노력할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! 민석열 정부는 굴욕 외고 중단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봉참하라! 법원이 외교까지 걱정하라 대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하라! 대법원은 자고 우면 말고 특별현금화 명령 즉각 판결하라! 굴욕! 굴욕! 굴욕!